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과 함께 호흡하는 날 자주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올 여름의 유일한 오프라인 만남 공개방송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 투 투 투 투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대현역 부산 문화회관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터파크에서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예매를 시작합니다. 다연이 많아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부산에 사는 정하늘 씨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최민임 씨는 부산에 사는 정하늘 씨를 남자친구로 둔 분이고요. 네. 지금 소개되는 정하늘 씨는 이런 분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하늘 씨가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7년 전에 남자친구가 소개해줘서 듣게 된 정하늘 씨입니다. 이분은. 아, 다른 정하늘 씨예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보죠. 안녕하세요. 일하는 동안 힘이 되라고, 벗삼아 들으라고 7년 된 남자친구가 소개해줘서 그 지인과의 만남을 빌미로 여자친구, 현 부인 되시는 분을 끌고 전국 요파시 공방을 다니시던 분을 시작으로 노동력을 갈아 넣을 때마다 열심히 정주행 중인 부산에 사는 정하늘입니다. 네. 아무튼 부산에 사는 정하늘 씨는. 네, 네. 일반 청취자지만 특별 청취자로 격상되고 싶어 묵은 사연을 끄집어냅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사연 있잖아요. 네. 공개방송 때 그 사연 계속 전국 공개방송... 강태규 씨. 네, 강태규 씨. 그 분부터 들으셨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때는 고2쯤이었을 겁니다. 입시생이었지만 학교에서 허구한 날 자고 합주실에서 또 비비고 자기 일수던. 아, 노는 아이죠. 네. 밴드에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합주실. 네. 중2병을 못 벗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깜하게 해가 졌고 라면이나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목 놀이터 앞에서 웬 여성 두 분이 말을 거는 겁니다. 어머,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죠? 아니? 어, 누구세요? 아, 이 안이는... 아니요, 공부한... 전 공부한 적 없는데요, 라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누군지부터 궁금해 하겠는 거죠. 공부는 안 했지만. 아, 어,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죠. 집에 가서 또 뭐라고 노나, 이러면서. 원래 라면 먹으면 이 정도 걸려, 이런.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심리상담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인데 혹시 상담 같은 거 관심 있어요? 어, 이 앞에는 좀 어색한 치정 장르였는데 다시 전통적인 장르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의 4대 장르쯤 될 거예요. 상당히 평범하죠. 지금까지는. 종교 장르. 아, 네. 뭔가 상담이니, 심리니 하는 것들이 있어 보이던 10대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옛날 얘기다 보니까 지금처럼 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나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 내는 잠깐 생각을 하면서. 혹하는 중입니다. 혹하는 중이군요. 잠깐만 시간 내줄래요? 동아리방 같은 데서 테스트지 같은 것만 좀 써주면 되는데. 네. 그 길로 저는 줄레줄레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청취자들의 특징이죠. 따라갑니다. 일단 갑니다. 배고프기 전까지는 거기 있습니다. 웬 낡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갔고 아파트 현관문 같은 문에 오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엄청 큰 대형견. 중복이죠. 큰 대형견. 진짜 크단 얘기죠. 작은 소형견. 아주 미니핀이다. 이런 얘기죠. 도베르만 같은? 개가 두 마리 있었고. 딱 봐도 도쟁이 같은 아저씨.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요. 비하 단어 많이 들어봤는데. 도쟁이라니. 같은 아저씨들이 거실에 잔뜩 있었어요. 신경 쓸 것 없다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는 작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학생.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얼굴에 다 드러나서 그래. 아니 뭐. 딱히? 학생. 학생이 집안의 기둥이네. 운동을 학생이 다 입었어. 조상이 학생을 너무너무 아껴서 학생한테만 덕을 줬네. 나. 상담이라면서요. 생각인 거겠죠? 이런 말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말 못하시는데. 본질을 확 집습니다. 상담이라면서요. 상담 종류가 다양한데. 토속신앙에 기반한. 가로열고 블라블라 기억 흐림. 학생한테만 덕을 줘서 학생이 너무 어깨가 무겁네. 평소에 어깨 결리고 그렇지. 나. 아니 어깨야 뭐. 이건 제가 했을 것 같은 답인데요. 요새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는 그렇지. 그러니까요. 항상 생각해보면 결렸던 것 같은.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은 부분을 건드리라고 보면 교육을 받을 텐데요. 그리고 65인구가요. 내가 평상시에 앉아가지고. 어깨가 편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난 어깨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어깨가 결려봤으면. 내 어깨는 세계 최고야. 다 그 무게를 견뎌내느라 그런 거야. 땡땡님한테 재올리고 인사드리면 좀 덜어주실 거야. 사실 대놓고 이상하니까 나갈까 생각했는데. 큰 개도 있고. 그렇죠. 이 개들은 안타깝게도. 이러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거기에 있음으로써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무협의 존재죠. 그런데 그런 거라면 정말 교육이 사회와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놓은 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대형교들 중에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개들은 못 보는 사람 오면 일단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격 안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놨다는 겁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남자 어른도 너무 많고 문도 잠긴 것 같고 고분고분 따랐어요. 뭐 영화관 다른 방 안방처럼 보이는 대로 갔더니. 제사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과일도 싱싱하고 큰 것들로. 과일 평가하고 있죠. 알이 크구만.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원래 과일의 표면에 이렇게 왁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닦으면 정말 빛을 발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 닦은 걸 알아보는데. 그렇죠. 배를 닦은 것까지 알아보면 정말 과일 매니아. 과일 얘기를 하고 있어. 싱싱하고 큰 것들로 가든. 그 여자 두 분과 저만 들어가고 방문을 닫고는 이상한 싸구려 한복 같은 걸 주면서 입을 하더라고요. 엄청 얇은 여름 한복 같은 것이었고. 지금 어떤 모든 명사들의 상태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과일 한복. 과일은 싱싱했고 한복은 싸구려 했다. 이분 경찰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얼마나 저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입어댔는지 담배빵만 타고 빵꾸난 데도 있는 정말 허름한데 형식만 갖추는 느낌이었죠. 타고 빵꾸난 데가 있다는 건 사실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넘어갔어요. 별 생각이 없으십니다. 저 같으면 왜 이 부분이 다 있는 거지. 나를 지지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과일이 싱싱하고 컸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잃을 없다. 저렇게 싱싱한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잃을 리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족발 있고 돼지 머리 올려져 있고 이러면 뭔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자기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므로. 프루티 프루티. 정말 허름한데 형식만 갖추는 느낌이었죠. 그걸 걸치듯 입고 먼 절을 하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게 제사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제사. 절을 하는 룰이 있는 것. 절을 하는 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심판이 절 하나 안 하나 보고 있고 막 아웃 주고. 절을 하는 어떤. 세입 주고 그럴 것 같네요. 포스처. 포즈로 점수 매기고. 기술 점수. 기술 점수. 오른쪽으로 두 발 가서 절. 왼쪽으로 두 발 가서 절. 두 번. 앞으로 한 발 가서 절 한 번. 다시 제자리로 와서 절 한 번. 뭐 이런. 왈츠절인가요? 뭔가 이게 탠덤 댄스의 스텝이죠.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 절. 왼쪽으로 가서 두 번 절. 일어섰어요? 안승준군이. 오른쪽으로 두 발 가서 절 두 번. 왼쪽으로. 마이크의 수음 범위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한 발 가서 절 한 번. 다시 제자리로. 다이아몬드로 움직이네요. 그러네요. 경쾌한데요?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어깨가 좀 가벼워. 왜 이런 걸 몰라. 여러분.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그리고 저를 두 번씩 하셔야 돼요? 뒤로 두 번. 그런 게 있고요. 그걸 또 했어요. 안승준군도 했어요. 좋답니다. 하게 되네요. 그리고 향을 피워 올리고 이런저런 제사치레를 하고 성의를 피워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했어요. 진짜 없었어요. 타겟을 잘못 고른 것 같았지만 모르는지 돈이 없으면 물건도 된다고 했어요. 물건이라고 해봐야 종이 조가리 정도가 가방에 있는 제가 줄 게 없었죠. 없다고 했죠. 카드나 송금도 괜찮다고 했어요.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었네요. 고등학교 땐 이러고 살면 좋습니다. 그렇죠. 포기했는지 그럼 가까운 곳에 사는 것 같으니 다음에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사에 쓴 밥을 먹어야 기운을 받는다고 그 밥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싶어서 그 밥을 잘 먹었어요. 냠냠이라고 표현하셨죠? 냠냠 먹었어요. 이런 단어는 또 읽기 싫은가 봐요. 옛말이고 요즘 말로 하면 옴념념 먹었어요. 찹찹. 네 잘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모르는 데서 그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외상하고 먹튀했고 나중에 그 종교가 대땡땡리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 가는 길목이 뻔해서인지 그분들을 종종 만났고 또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친한 척을 하며 제가 외상하고 온 성의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저는 매번 돈이 없다며 탈탈 털어보이고는 지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최초로 신박하네요.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들도 사실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감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무감각한 사람들 되게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맞아요. 10년 뒤에 깨닫게 되면 사연이라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먹고 어깨에 짐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성의도 안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도 몇 번이나 만났었지요. 대학생이 됐느냐며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턱담도 맞고. 이웃이 되었어요. 지금 정환우 씨는 잃은 게 없어요. 지난주 사연에서도 왜 의자를 다 뒤집어넣는 집단 행동 후에 혼자 하교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 때문에 개구리 경참 나온 거 아니에요. 개구리를 도시락에 넣어놔도 경찹인가 보다 하는 그런 성격이 결국 승리를 하는 거죠. 물처럼 흘러가는 사람 있습니다. 상선 역수. 그런 사람은 자를 수 없어요. 지금도 잘 사시는지. 도쟁이가 좋게 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도쟁이 따라가지 마세요. 귀찮아요. UMC님, 한승준님 이런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마무리 어떻게 해? 귀찮아졌죠. 마무리하기가 귀찮아졌어요. 정환우 씨 감사합니다. 승리자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UMC님 이런데 가보신 적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빵을 사드린 적은 있죠. 본인이? 영 배고프다고. 자꾸 안 놔주길래. 빵 사드린.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빵 사달라고. 상록수역 매점에서 빵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UMC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돈을 줬으면 좋지 또 빵집까지 같이 걸어가는 순간 그 과정도 지옥이었을 텐데. 다행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역 근처에서 호객이란다. 폭열을 당해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폭열에 잘 걸리는 인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UMC 저도 몇 번 걸린 적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인상을 따지지는 않나 봐요. 무사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잘 걸렸어요. 그냥 일단 들이대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UMC 같은 인상도 사실 잘 베푸는 꼴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요? 그냥 화를 내고 가라고. 키로 컷 하나? 뭐가 문제지? 분명히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그런 표정이 있긴 하거든요. 사람을 쫓아내는 표정이 있어요. 정말 저만의. 되게 상대하기 싫게 만드는 표정이. 마치 무슨 모기 쫓는 음파처럼 본의 아닌 게 막 내뿜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의. 제가 봤는데 진짜 포교하고 싶지 않네요. 저 표정이. 상대하고 싶지 않죠. 표정이 있나봐요. 어떤 특수한. 알겠습니다. 딱히 큰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모델하는 척 하면서. 네. 약간 이런. 어떤 이런 느낌? 종종 만나는 요파 씨의 클래식한 포교 장르. 중에서 좀 특별한 포교로부터 승리한 밥도 얻어먹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